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샤롱 가디건 패키지를 이제 새로운 실로 올려 놨는데요 원작 실은 품절이라 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구요 음 이번에 올려놓은 패키지 실은 2280번에 156번 모헤어 그리고 2121번 모헤어 하고 같이 7메리로 떼는 실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실 때는 2280번 1볼 하고 156번 1볼 그리고 211번 1볼 이렇게 3볼을 놓고 7메리로 뜨시면 되요 그렇게 뜨게 되면 이제 샤롱 가디건 원작이 가슴둘레가 120 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박시한 타입인 라서 어 게이지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7메리 이상으로 뜨게 되면 은 코스 줄여서 떠야 이제 원작 사이즈 나오는데 7메리 이하로 뜨면 은 원작보다 약간 작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원작이 원체 박시 에서 좀 작게 나와도 어차피 프리스타일로 프리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샤롱 가디건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크게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메리 이하로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6메리로 뜨게 되면 우리 기본 사이즈 보다 약간 박시 야 아마 가슴둘레 100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로 나올 거에요 그래서 샤롱 가디건은 그냥 맘에 드는 실이 있으면 7메리 이하로 그냥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간단 도안을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 도안은 정말 그냥 심플하게 올려놓은 거에요 뭐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거냐면 어디에서 늘리고 줄이는지 그 정도만 그냥 확인하라고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 있어도 차트 도안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없이도 그냥 뜨실 거에요 그 정도로 심플하게 올려놨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그것만 있어도 영상 안보고도 뜰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키지는 그냥 단추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어차피 단추 5개 달리면 뭐 2천원 이라서 여기 안단다고 하셔도 다른데 다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복잡하지 않게 요번에는 단추하고 실하고 엮어서 같이 올려놨고요 도안이나 영상은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이제 실을 보여 드릴게요 2280번이 엄청 예쁘거든요 거기에 156번이 약간 올리브색이 들어왔잖아요 2280번에서 올리브색이 조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2111번 아이보리 모헤어가 들어가서 좀 더 폭탁한 느낌 통통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156번 모헤어도 엄청 부드럽거든요 저는 그거 캐시미오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되게 부드러운 모헤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맨살에도 입어도 되는 실이기 때문에 링링 니트처럼 이렇게 터들렉으로 만드는 니트 그냥 뜨셔도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안뜨기 부분 근데 영상이나 사진이나 아무리 예쁘게 나와도 실제로 보는 것 보다는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그냥 믿고 쓰시는데 영상이나 사진에 조금 예쁜가 이런 의문이 드셔도 아마 실제로 보시면 훨씬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는 이제 아이보리 솔립사가 들어갔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에 오렌지하고 올리브색이 조금씩 보인다고 보이는 거라서 이런 거는 뭐 예쁠 수 밖에 없죠 베이스 2280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도톰하기는 한데 도톰하고 가볍죠 모헤어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세탁을 하면 약간 수축이 되면서 이제 통통해질 거에요 왜냐면 탄성 있는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될 건데 이게 박시하고 롱 가디건이라서 좀 그렇게 탄성이 있는 실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광색 이렇게 꼬부리하고 올리브색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레몬색하고 올리브색 근데 여기는 이제 솔립사도 노란색이 레몬색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꼬부리 형광색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되게 안 예쁘게 보여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실제로 보는 거 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되게 구리게 보여요 칙칙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근데 실제로는 예 그냥 차분하면서 예쁜 컬러에요 제가 이제 이 컬러를 좋아해서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영상보다 좀 진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화소가 이제 줄여지기 때문에 조금 질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보시면 다 예쁩니다 뭘로 떠도 뭐 후회는 안하는 컬러에요 그리고 2280번 파란색에 올리브색 조금 들어가 있는 거 2280번 파란색 또 저는 되게 예쁜데 얘는 좀 여리여리한 분위기 2280번 파란색이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여기에 올리브색이 살짝씩 보여서 더 더 더는 아닌데 어쨌든 여리여리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컬러 중에서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분위기가 좋다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여리여리 하면서 좀 귀여운 맛이 나는 거는 저는 이건 거 같아요 오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귀여운 맛이 제일 기준에서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약간 톡톡 튀는 뭐 그런 매력 그리고 핑크는 핑크는 뭐 얘는 그냥 어떤 핑크고 핑크는 그냥 예쁘게 태어나네 어떻게 섞어도 그냥 예쁜 애 핑크는 얘는 그냥 무조건 예쁜 애고 이 노란색 노란색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실제로 보면 노란색도 되게 예쁩니다 성인이 노란색을 쓰기에는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컬러는 남자들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약간 겨자색 느낌도 살짝 있고 해서 네 남자 색으로도 저는 얘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7mm로 이렇게 뜨시면 되고 이제 샤롱 가디건 단추 구멍을 이렇게 뜨면서 다 뜬 다음에 그냥 뜨면서 거기에 단수마커로 표시만 해 두고 나중에 그렇게 제가 맥스코트 뜬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추구멍을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단추구멍이 크니까 좀 이렇게 빠져서 단추구멍은 좀 작게 나오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슈클라 가디건 만들었던 방법으로 뜨면서 그렇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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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